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를 만나라고 했는데 크리스 위치부터 파악하자 크리스 위치가 안나오네요 네 우선은 근처에 있는 근처에 있는 좌표지정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내리고 강영자를 처치했습니다 오토바이 타는데 그럴거에요 잠시만요 여기 있는데 더 공격하네요 여기 있는데 더 공격하네요 여기 있는데 더 공격하네요 천천히 칸칸 칸 칸 칸 칸 진짜 무서웠네 ㅋㅋㅋㅋㅋ 에너지 좀 채우고 해볼래? 터치합니까? 지진인가? 진 depende 간장 해볼래?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른 길이 많은지 몰라요 돌아서 살짝 접근해 볼 수 아 걸렸다 아이템을 넘치는 것 같은데 가봐야겠네요 그리스를 찾아가라 그리스를 찾아가라 뭐예요 미술관인가요? 낙하물이 있어가지고 낙하물이 뭐가 나오는지 배합조각 같은 걸 줄까요? 먹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해라 스토리를 해라 이 근천데 건물 돌아가야 돼요 건물이 너무 커서 가봅니다 렉이 심하네 가봅니다 아 이 근천데 아까 전송으로 올걸 비스님이 여기 계시네요 네 대화를 해보죠 자료를 찾으러 하네요 가봅시다 자료를 찾으러 가봅시다 대장님이 오토바이 빠르시네요 여기 근처인데 너무 몬서들이 많아가지고 어디있는거야? 시상정보구나 시상정보구나 고를 trat하지 쉬고 신심을 담긴 그린이네요 아 화면이 이렇게 이동한 거야 이 정도는 있어야 크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사람이라서 붕 됐습니다 왜 이렇게 화면이 자동회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화면이 자동회전 하는 거죠? 왜 이렇게 화면이 자동회전 하는 거죠? 왜 이렇게 화면이 자동회전 하는 거죠? 정말 한바이 볼텐데요 왜 이렇게 화면이 자동회전 하는 거죠? 왜 이렇게 화면이 자동회전 하는 거죠? 왜 이렇게 화면이 자동회전 하는 거죠? 저수지점 이동합니다 저는 정찰로봇 한번 찍고 가죠 열수있네요 저는 정찰로봇을게요 WOODaxis register Mar"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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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전 저스틴한테 돌아가라고 하는데요. 중심출입구로 가서 저스틴한테 돌아가라고 하죠. 장갑인가요? 외선 장갑이네. 저스틴한테 돌아가라고 하죠. 저스틴 지장님. 과거 하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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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 어 기부가 있었네요 으 으 레이코린도 있었기 곳 있었네 아직까지 5 올렸네 으 봤을텐데 1시 만들어서 드려 봅니다 1시 만들어서 드려 봅니다 1시 만들어서 드려 봅니다 1시 만들어서 드려 봅니다 오늘의 기분은 끝난 것 같네요 1시 만들어서 드려 봅니다 1시 만들어서 드려 봅니다 2분 남았네요 1시 만들어서 드려 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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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 만들어서 드려 봅니다